자 그리고 이제 65세 미국에서는 메디케어를 받으면서 국가보험을 혜택을 받아서 여러가지 건강검진을 다 하게 되고 관리에 들어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 65세부터는 의학적인 것도 의학적인 거지만 대부분 다 국가적인 보험으로 인해서 굉장히 잘 케어가 되기 시작하는 시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는 제가 보면 해야 될 것은 해야 되는데 이제 그것 이상의 것들이 약간 심리적인 문제들 은퇴를 하면서 자기의 직장 자기 삶에 직장의 삶처럼 일을 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자기 삶에서 태화가 되는 느낌이 드시면서 우울증도 생기시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치료와 생활습관이 좀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은퇴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더 많아서 여유로운 분들도 있는데요. 아무래도 자영업을 하신 분들은 굉장히 계속 하게 되거든요. 그런 분들을 보면 애들도 다 키웠고 그리고 장가나 시집을 보낸 상태이기 때문에 나와 나의 와이프만 살면 되는 상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영업을 미국에서 하시는 분들은 약간 릴렉스하게 몸이 편한 쪽으로 좀 갈 수 있는 위치에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한국에는 지금 경제적인 생활이 미국과 또 많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한국적인 정서상은 안 맞을 수도 있겠다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미국에 계신 분들을 위주로 오늘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어느 정도 여력이 된다면 여행을 좀 다니시는 것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꼭 굳이 비싸고 먼데 여행이 아니라 가까운데도 편한 마음으로 다닐 수 있는 그런 여행이 부부와 같이 다니시는 게 굉장히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65세 때 갈 수 있는 데가 있고요. 75세 때 갈 수 있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80대 갈 수 있는 데가 있죠. 그 말은 무엇이냐면 80세에 아무리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데가 있어요. 하이킹을 많이 해야 된다든지 고산에 굉장히 높은 데로 올라가야 된다든지 그러면 이제 걸어야 되니까 80대 하실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나중에 뭐 하지 뭐 지금은 아무래도 지금 65세지만 더 돈을 벌어야 되겠다 하면 어느 정도 여유를 가지시고 65세에서만 할 수 있는 여행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제 환자분이 오셨는데 제 주치로 있다 보니까 이제 남편은 비행기 조종 같은 거를 취미로 하시고 굉장히 여행하는 걸 좋아하시는데요. 부인은 일을 하고 도시적인 데에서만 있고 여행 가는 거를 그렇게 썩 즐겨 하시지는 않다 보니까 이제 좀 따로따로 논다고 해야 되나? 그런 식으로 되게 돼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의사를 하다 보니까 60대 넘어가시면서 남편분들이 와이프한테 굉장히 더 신경 써서 잘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항상 연세 드신 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자식들이 더 가까울 것 같아요? 아니면 당신의 와이프나 남편이 더 가까울 것 같습니까? 절대로 자식들이 가깝지는 않아요. 왜냐? 자신들이 아픈 60대, 70대, 80대가 되면 자녀들은 40대, 50대 굉장히 바쁜 시간이에요. 자기들의 자녀들을 키워야 되고 자기들은 직장에서 또 올라가야 된다거나 자기 사업을 지금 되게 테이 케어를 해야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솔직히 여유가 없는 시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이 어떤 건강적인 문제가 생겨도 솔직히 그렇게 신경을 쓰지 못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환자분들이 입원을 했다거나 중환자실에 있다거나 이러면 어떻게 그 자녀들은 한 번 와가지고 한 두 시간 있다가 가고 이러고 끝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바쁘다 보니까 꼭 그 자녀들이 나쁜 게 아니라 살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이 벌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옆에 지키고 있는 사람은 여러분이 남편이나 아니면 부인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부인이나 남편이 얼마나 가까운지를 그때 가서 깨달으시게 되거든요. 어떤 경우는 자기가 자식이 한 명밖에 없다거나 두 명밖에 없는데 또 미국에서 저 동부나 멀리 있다거나 아니면 한국에 있다거나 이래가지고 멀다 보면 결과적으로 남이나 거의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저도 한인타운에 들어와서 이런 걸 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한국 사람들은 그래도 굉장히 가족적이라서 부모님이 입원하면 난리가 나고 그 자식들이 다 오고 이럴 줄 알았는데 그 상황이 그렇지 못해요. 경제적인 여건, 사회적인 여건 때문에 그리고 자신들이 생활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나홀로 미국의 LA에 혼자 계신 그런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제가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너무 디프레스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의도가 이러고 나뉘는데 제가 각본 없이 바로 하는 방송이다 보니까 좀 그렇네요. 제가 항상 좀 마음에 얹자는 부분입니다. 그게 꼭 누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가 크구나 연세 드신 분들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제가 80세 되신 분들이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70대, 60대 남편분들 부인한테 잘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행을 하고 뭐 40대가 되든 50대가 되든 80대가 되든 자신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고 그리고 항상 절대 내일이란 시간은 오지 않죠. 오늘은 오늘에서 끝나고 내일은 절대 오는 시간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하루하루를 즐겁게 살면서 후회 없는 삶을 사는 게 중요한데 항상 사람들은 내일을 위해서 뭔가 하죠. 40대는 어느 정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50대, 60대가 되면서부터는 거기에 대한 생각을 조금 줄이시고 내가 오늘 좀 더 할 수 있는 일을 오늘 하고 좀 더 즐길 수 있는 여유로운 시간을 가지시는 거를 좀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경제적으로 나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건 배부른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그렇지도 않아요.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 돈이 없다고 불행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돈이 없다고 여유롭게 살 수 없다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환자분들을 치료하면서 30대부터 80대까지 해마다 빌딩을 하나에서 두 개씩 꼭 샀다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럼 수십 대의 빌딩을 가지고 있는데 50불짜리 약을 못 사 먹는 그런 분도 받고 그렇지만 굉장히 적은 돈을 벌면서도 행복한 분들은 충분히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행을 하라는 것은 꼭 돈이 많은 여행이 아니라 가까운 데에 차 타고 어느 정도만 가도 내가 항상 보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계기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런 바람을 쐴 수 있는 여유를 60대는 꼭 가지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70대 초반에 어떤 분들은 아 뭐 이제 죽을 때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런 식으로 해서 막무가내로 사시는 분들을 봐요. 담배도 피우고 지금 말했던 것처럼 내일은 없다. 오늘 잘 먹고 재밌게 살다 죽을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막 나가시는 분들이 또 의외로 있는데요. 그러면 제가 그래요. 재수 없어가지고 100살까지 살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냐고 그런 말씀을 제가 하거든요. 자 진짜 100살까지 살면 그렇게 어느 정도 너무 방탕하게 사는 것도 문제가 있죠. 그래서 솔직히 70대, 60대 말 65세를 넘어서 70대는 어떤 것들을 좀 배워보시라는 말을 좀 해요. 좀 진취적인 것 자신이 못한 것들 자신이 40대부터 꼭 해보고 싶었으나 경제적 여건이 안 돼서 못한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북글씨를 쓴다든지 그것도 좋지만 거기에 추가 시간이 많다 보니까 그것만 해가지고 계속 시간을 다 거기에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배우는 것들을 좀 하시라고 하고 싶습니다. 요즘 컴퓨터로 모든 게 다 되다 보니까 컴퓨터를 배우러 다니시고 이렇게 해서 뭐를 자꾸 배워서 학생처럼 배우고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시는 나이가 65세에서 75세 사이에도 충분히 그런 거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70세에 어떤 거를 배워서 5년 동안을 배워서 75세가 되셨는데 100세까지 살았다. 그러면 요즘은 85세도 지팡이 안 짓고 다니시는 분이 꽤 많다 보니까 10년, 15년을 거뜬히 내가 배운 걸 쓸 수 있는 시간도 있고 잘하면 20년을 쓸 수도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너무 70대에 나는 이제 뭐 더 배울 것도 없고 이렇게 하다 보면 오히려 정신건강에도 안 좋고 사회에서 진짜로 매장을 당하는 그런 느낌을 들다 보니까 그런 새로운 거를 꼭 배우시라고 권장을 해보고 싶습니다. 오늘 좀 말이 너무 우왕좌왕 길었네요. 제가 어떤 질병에 대해서 말을 할 때는 좀 개념이 확 있으니까 탁탁탁 말을 해드리는데 이런 거는 그냥 제가 그냥 말을 하면서 생각난 그리고 느꼈던 얘기를 그냥 하다 보니까 좀 두서 없이 말을 했지만 좀 이해해 주시고 들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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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